사실 6월 평가 모의고사의 빗대서 보면 21번은 정답률이 30% 정도밖에 안 나왔었단 말이야.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한 55% 이상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 써놨냐면 갱해석, 이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적어놨거든 얘들아. 이 문제는 좀 안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해석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짧게 그래도 체크는 좀 해볼게.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소재는 여기 나왔네. 집중이라고 하는 거나 어텐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소유하는 거라고 묘사를 했다고 그랬었어. 이 문장이 왜 해석이 좀 쉽지가 않았냐면 우리 take possession of a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 수거로는. 그 오부를 저기 뒤에 빼버렸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다 수식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봐봐. 그러면 결국 집중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신에 의해서 명확하고 되게 생생한 형태로 뭘 소유한다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one out of what seems ever simultaneous possible objects or trains of thoughts. 요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를 소유하는 거래. out of라고 얘기하면 뭐뭐로 붙어 또는 뭐뭐로 중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모처럼 보이는 거. 여러 가지의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한 대상이라고 하는 녀석. 그것으로부터 하나 또는 trains of thoughts라고 했으면 참고로 여러분들 train이라고 하는 녀석은 1년에 뭐 연속에 이런 뜻도 있어요. 왜 기차가 트레인 이런 거 있잖아 왜. 어떻게 됐든 1년의 생각이라고 하는 녀석. 그 녀석으로부터 하나를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전문 지식인이 얘기하는 초상적인 얘기니까 이해 못할 수 있도록 되는데 내려가다 보면 이제 좀 쉬워져. 왜냐면 봐봐. 그러니까 집중이란 녀석은 선택이래. 우리가 만드는 선택인데 to stay on one track, one task, 하나의 업무에 머무르려고 하는 선택이라고 했었어. 또 one line of thinking, 하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녀석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라고. one mental road, 하나의 생각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 even as attractive of, 뭐야, off ramps는 각종 있죠? 모일 때 조차도래. 매력적인 어떤 빠져나가는 길에 신호를 주는 것들. 그럴 때 조차도라고 얘기했거든. 참고로 여기 시그널은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신호를 보내다. 그래서 어쨌든 매력적으로 야, 너 이쪽으로 그냥 엇나가. 빠져나가. 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때 조차도 그래도 하나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의 선택이 바로 attention이래. 조금씩 이해되지 않니, 얘들아? 집중이라는 게 뭔데? 여기저기 여기저기 빠져나가고 이게 아니고 이야! 하나. 이 질문은 끝났죠. 왜? 그 내용이 그냥 끝까지 갑니다. 빨리 체크 한번 좀 해보자. 자, 우리가 실패할 때야.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실패할 때. 이 선택을 실패했다라는 건 하나의 길을 딱 집중해서 하는 걸 실패할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와 여금 그래. 자꾸 곁길로 엇나가려고 한다라고 하게끔 허용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대요? 혼란스럽고 네이즈는 각종의 좋죠? 멍해지고 우리 뇌가 이렇게 분산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계속 똑같네. 한 가지에 집중하면 좋고 좀 엇나가면 이렇게 분산된다. 어,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의 길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훨씬 어려워지는 건 언제 어려워진다고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얘기해보세요. 하나에 집중하는 게 어려워지는 건 주변의 곁다리가 나를 방해할 때 이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그때 얘를 키워드를 인터넷을 써버렸죠. 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컴퓨터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태블릿 있다고 생각해봐. 전화기 있다고 생각해봐. 스마트폰. 그럼 자꾸만 어? 위 올리면 어? 띵동 올리면 어? 자꾸 금 이렇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게 도달하게 되거나 온라인으로 있는 것 쪽으로 우리를 이동시키거나 그럴 때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인터넷은 이 지문에서는 좀 부정 뉘앙스가 느껴졌으면 좋겠고 하이퍼링크도 인터넷을 상징하는 녀석이었죠. 아 그게 오프 앰프래. 그래 빠져날라고 하는 거래. 자꾸 뭐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하나를 선택하는 거로부터 도망가려고 한다. 나오네. The choice we made moments earlier. 이전에 나는 분명히 하나에 집중해야지라고 아까 선택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가게끔 우리를 막 부르는 거. calling us. 또는 요청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다 보니까 정답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6%, 55% 내매로 발표가 좀 됐고 그냥 제 느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밑줄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가원 문제는. 왜냐하면 이 통문장을 주는 것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함축 의미가 아니거든. 평가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 행간의 의미. 숨겨진 의미를 알아내라. 라고 하는 거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주변 문맥을 여러분들한테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여기가 주변 문맥을 아예 안 준 건 아닌데 이렇게 통문장으로 주는 경우는 평가원 문제에서는 잘은 없습니다. 뭐 어찌됐든 어 후반분만 본가? 인터넷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야. 인터넷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만 줄여버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는 now crave the cosmic crave란 각종의 갈망하니까 계속적으로 뭐 나를 자극하는 게 계속 나오겠지 자꾸 집중을 분산시키는 자극이 계속 나오니까 한때는요. 저는 스쿠바 다이버였었대요. 뭐 이제 단어 아니다. 맞나? 어 단어의 바다 안에 있는 스쿠바 다이버였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밑줄의 의미 몰랐다고 해도 그냥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냥 나오면 될 것 같거든. 됐나?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분이 하려고 하는 얘기 이 아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기하는 게 뭐 히 이쪽 아니겠나? 이분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맞는 말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 이 질문이 얘기하려는 건 뭐야?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인터넷 같은 것들이 나를 방해하면서 집중이 흐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1번 선진은요. 역설적으로 디지털 크리에이션을 다운로딩하는 편리성이 우리의 창의성을 제약한다.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이 질문이 창의성 얘기 아니고 다운로드 같은 거에 편의성 얘기한 적도 없다. 그냥 인터넷만 얘기했지 뭘 다운로드까지 가. 2번은요. 정보를 비판적이지 않게 수용하는 것도 나오지 않은 정보고요. 그러면 이제 미스 언더스팅이 생긴다?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었고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집중이라는 녀석은 원래부터 어디에 끌려가는데 케어플리에 애널라이즈? 에이, 이게 문제죠. 사람들이 집중이 원래 본래 어디로 끌려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분석되고 잘 제시된 데이터 나온 적도 없는 정보 선지가 너무 쉬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건 이렇게 쓴 것 같아. now를 썼던 이유는 now 요걸 준 것 같거든.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now는 밑줄에서 빼고 요만큼을 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을 거라면 요게 조금 더 명확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요. 뭘 다루냐면 정보라는 것을 다루는데 요게 키워드였죠. 어느 정도 깊이의 방식의 정보를 다루는 거야? 아주 얕은 수준의 깊이의 정보를 다루는 거지. 깊게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의가 분산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표면만 얕은 수준으로 본다라는 거. 집중이 계속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답 4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인터넷에 도움? 도움을 왜 놔? 인터넷에 나쁜 대상인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집중 안 된다니까. 철저하고 빠르게. 에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땐 수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볍게 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봐요. 지금 보이지만. 난리 났잖아. 앰뷸루스. 삐용삐용.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하고 뛰어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갑시다. 이 문제는 또는 못한 것 같고.